만삭오케이와 한잔을 먹으면 더 좋아요 돼지 꼬리도 있네? 그러니까 특수부위 특수부위 여러 부분을 겹을 하고 콜라겐, 석대기, 오리 날개, 오리 특수부위 돼지 꼬리도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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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이렇게 찹쌀떡 이렇게 치 grammaz 아무데나 이거 앉아 이거 비싼 거 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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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래장이라는 것은 돼지고기 부산물로서 유통과정에서 생겨나는 특수 부위인데요. 둥글게 말린 원형 톱니처럼 생겼고요. 사람으로 치면 장간막이라고 합니다. 장간막은 복막의 일부로 두 겹의 막으로 형성되어 있고요. 내부 장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. 일부에서는 돼지의 행경막 부분을 둥글게 잘라낸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경막이라는 것은 갈매기 쌀보다는 장간막이 더 유력해 보이고 있고요. 요리 용도로는 전골이나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소금구이 또 양념구이 볶음 등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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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